천여의 바람 옛날 인동사람 장현경은 선조에서 인조 때 학문이 높아 세상에 널리 알려진 학자 장현광의 장손이었습니다. 정조 임금이 사망한 뒤에 일반 백성들의 상제기간이 끝나지 않은 시기에 인동 부사였던 이갑회가 부친 생신에 기생들을 불러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장현경을 그의 부친과 함께 초청했습니다. 이에 장현경은 임금의 명령을 받은 한 고을의 어른인 부사로서 어찌 백성들이 선왕의 상주가 되어 있는 이 기간에 기생을 불러 풍악을 울리며 잔치를 한단 말이오 라고 하면서 그 부당함을 들어 이 부사를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장현경의 부친은 이 부사와는 인척 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주 만나 환담을 나누었는데 앞서 이야기를 하는 중에 조정 사람들을 비판하는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곧 이 부사는 생신잔치를 비난한 장현경에게 악심을 품고 장현경의 부친이 앞서 환담에서 했던 조정에 대한 비판을 문제 삼아 이를 자신의 윗전인 관찰사에게 보고했습니다. 관찰사는 이 부사에게 장현경과 그 부친을 체포하라 명을 내렸습니다. 그러니 이 부사는 포졸들을 끌고 장현경의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이에 장현경은 담을 넘어 도피를 했고 그의 아우는 담을 넘다가 추락해서 목숨이 끊어지는 바람에 장현경의 부친만 체포되어 옥사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장현경은 끝끝내 잡히지 않고 멀리 도망을 쳤습니다. 이 사건으로 집안에 남아있던 장현경의 처자들은 강진현 신지도라는 외딴 섬으로 귀양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현경의 큰딸이 나이가 스무 살이 넘었고 작은 딸은 열네 살이었는데 하루는 그 섬의 나루털을 관리하는 진졸 한 사람이 장현경의 큰딸을 보고 희롱을 해댔습니다. 장현경의 큰딸은 그를 못 본 채 하였지만 그 이후로 이 진졸은 날마다 그녀를 괴롭히면서 너는 마침내 내 아내가 될 것이야 라고 말하며 화를 돋구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큰딸은 수치심과 분을 참지 못하고 바다에 몸을 던졌습니다. 이날이 7월 28일이었는데 그 모친도 그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작은 딸에게 말했습니다. 남동생을 잘 돌봐라 그리고 네가 우리 가족의 이 원통한 사정을 꼭 널리 알리도록 하거라 그러고는 이 모친도 큰딸을 따라 바다에 몸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사건은 해당 관리들이 상부의 뇌물을 바쳐 죄를 모두 장현경과 그 부친에게 뒤집어 씌워 보고하였고 부사나 진졸 등은 아무도 처벌받지 않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그대로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장현경의 큰딸이 죽은 7월 28일 큰 비바람이 불어 모래를 날리고 산더미 같은 해일이 육지를 덮쳤습니다. 그래서 금방의 모든 곡식과 초목을 말라 죽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해인 7월 28일에도 역시 폭풍이 불어 해일이 덮치니 사람들은 이 7월 28일에 모진 바람을 이것은 장현경의 큰딸이 죽어서 원기가 되어서 일으키는 처녀의 바람이야 라고 말하며 그 바람에 처녀풍이란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매년 7월 28일이면 그 처녀풍이 불어댔습니다. 훗날 조정에서는 두 여인의 죽음을 조사하기 위해 암행어사 홍대호를 내려보냈으나 그 역시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러니 두 여인의 못다푼 한은 아직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태양을 쏜 영웅 옛날 아주먼 옛날 중국에는 성군, 명군이라고 칭송받는 요라는 임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임금이 다스리는 나라의 하늘에 해가 한꺼번에 열 개가 뜨는 일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하늘의 해가 단 하나뿐이지만 원래 그 당시의 해는 열 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열 개의 해는 동쪽 바다 끝에 있는 탕곡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이 열 개의 해가 그 동쪽 바다에서 목욕을 하곤 하였는데 그로 인해 탕곡의 바닷물은 늘 부글부글 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탕곡이라는 곳의 가운데에는 부상이라는 거대한 나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워낙 커서 높이와 둘레가 모두 수천 길에 달하는 나무였는데 바로 이 나무가 열 개의 해가 사는 집이었습니다. 열 개의 해 중에서 아홉 개의 해는 윗까지에 살고 나머지 하나만 아랫까지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열 개의 해들은 늘 정해진 순서에 따라 번갈아 하늘로 떠올라 세상을 밝히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워낙 매일같이 그 순서에 따라 뜨고 지구를 반복하다 보니까 차례를 기다리는데 지루함을 느낀 해들은 서로 상의 끝에 한꺼번에 하늘로 뛰쳐나왔던 것이었습니다. 뜨거운 해가 무려 열 개가 동시에 하늘에 뜨자 그 열기가 온 땅을 뒤덮었습니다. 그리고 땅 위 사람들은 더워서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 열기에 물은 다 증발해버리고 마실 물이 없으니 사람들은 목 말라 죽고 뜨거운 태양빛에 곡식들이 다 타 죽는 바람에 먹을 것이 없어져 사람들이 굶어 죽고 정말이지 모든 사람들이 다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나라를 다스리던 요임금은 백성들의 안타까운 상황에 가슴 아파하며 하늘을 다스리는 옥황상재에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옥황상재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해가 갑자기 열 개가 되어 온 나라의 백성들이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부디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요임금의 간절한 기도를 들은 옥황상재는 상황을 알고 크게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니 어찌 이 해들이 한꺼번에 떴단 말인가 이놈들이 그 해들은 사실 옥황상재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이놈의 자식들 어찌 명을 거역하고 안되겠구나 당장 예장군을 불러라 그를 땅으로 내려 보내야겠다. 예장군은 하늘나라에서 활을 제일 잘 쏘는 장군이었습니다. 옥황상재는 예장군을 불러 붉은 활과 날카로운 촉을 가진 화살 열대를 주었습니다. 땅을 불태우고 있는 해들을 모두 쏴버려라. 하지만 그 해들은 모두 옥황상재님의 자식들이 아닙니까? 상관없다.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데 지금 내가 어찌 내 자식들을 감싸겠느냐 명을 받들라. 알겠습니다. 옥황상재님. 그리하여 명을 받은 예장군은 아내인 항하선녀와 함께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떠서 다시 질주에 모르는 열 개의 해들을 향해 예장군은 화살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예장군이 쏜 금빛 화살은 별똥별처럼 날아가 첫째 해의 가슴에 정확하게 박혔습니다. 으악! 첫째 해가 환한 빛을 뻥 내뿜으며 그대로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해가 해가 부서졌어! 사람들이 하늘에 해가 부서져 뭔가 땅위로 마구 떨어지니 신기해서 그곳에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웬걸 그곳에는 세발 달린 까마귀 한 마리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한편 예장군은 곧이어 둘째, 셋째, 넷째 계속해서 화살을 날렸습니다. 하늘에 떠있던 해들이 화살을 연이어 맞으며 펑펑 터지고 부서졌고 그렇게 화살을 맞은 해들은 차례차례 세발 달린 까마귀가 되어 땅위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막내 해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요임금은 생각했습니다. 가만, 모든 해가 사라지면 세상이 어둠에 쌓이게 될 것인데 그러면 안 되지. 평소처럼 하늘에 해가 하나는 꼭 있어야만 하겠어. 그렇게 생각한 요임금은 몰래 예장군의 화살을 통해서 화살을 하나 빼내어 자기 소매 자락에 숨겨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홉 개의 해가 떨어지고 하늘에는 해가 하나만 남게 되었습니다. 한편 아홉 개의 해를 활을 쏘아 부수고 세상의 질서를 바로잡은 뒤 예장군과 선녀 항아는 하늘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아홉 개의 해를 부숴버린 것을 옥황상재에게 보고했습니다. 아무리 세상을 어지럽히던 것들이라도 자신의 자식들이었기에 옥황상재는 시리에 빠졌습니다. 깊은 슬픔에 빠진 옥황상재는 갑자기 마음이 변했습니다. 자신의 자식들을 죽인 예장군이 미워진 것입니다. 이놈 아무리 명이라도 어찌 내 자식들을 그리 산산조각 내버릴 수 있단 말이냐 네가 그 벌을 받아야겠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만 예장군은 충직하게 그 벌을 달게 받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야 예장군과 선녀 항아는 사람이 되어 땅 위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병에도 걸리고 먹고 살기 위해 고된 일도 해야 했습니다. 예는 비록 억울한 벌을 받게 되었지만 그 능력도 성품도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해들이 한꺼번에 열 개가 뜨며 땅에 가뭄이 들었을 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방에서 많은 괴물들이 날뛰게 되었는데 그것들이 아직도 남아서 땅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었기에 얘는 그 괴물들을 격퇴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괴물들 중에는 소같이 생겼는데 사람의 얼굴을 한 알류 끌 모양의 이빨을 지닌 착지 머리가 아홉 개 달리고 물과 불을 뿜어내는 구형 사나운 괴조인 대풍 코끼리까지 삼켜버리는 큰 구렁이인 파사 거대한 멧돼지인 봉이 등이 백성들에게 특히 많은 피해를 끼치고 있었습니다. 얘는 천하를 다니면서 뛰어난 활솜씨로 이 괴물들을 하나하나 처치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세상에는 다시 전처럼 평화와 안정이 찾아왔습니다. 얘는 이처럼 땅의 백성들을 위해 큰 공을 세우고 항하와 함께 한동안 땅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얘는 곧 쓸쓸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세상 유람을 떠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세상 유람을 하던 얘는 점차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이 세상의 끝은 어디일까? 그래 이왕 땅에 내려온 김에 이 땅의 끝을 보자. 그리하여 예장군은 온 세상 사방의 땅끝을 밟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먼저 간 곳은 서쪽 땅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 곤륜산에 서왕모라는 아름다운 선녀가 산다는 소문을 듣고 예장군은 그녀를 찾아갔습니다. 한편 옥황상재는 아들들을 잃고 이성을 잃어 충직한 예장군에게 벌을 내린 뒤 며칠 후 정신을 차렸습니다. 내가 옥황상재인 내가 어찌 이런 짓을 예장군은 그저 내 명령을 수행한 것일거늘 심지어 벌을 받는 와중에도 땅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괴물들을 퇴치하는 공을 세우다니 어찌 내가 그를 계속 벌을 줄 수 있겠는가 아무래도 그를 다시 신선으로 만들어 하늘로 불러올려야겠구나 옥황상재는 예장군이 서항모를 찾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서항모에게 먼저 나타나서 예장군에게 불사약을 내리도록 명을 내렸습니다. 예장군이 드디어 서항모를 찾아오자 그녀는 예장군에게 옥황상재에게 받은 불사약을 내주었습니다. 이것은 불사약입니다. 단순한 불사약이 아니라 신선이 될 수 있는 약이지요. 다만 좋은 날을 잡아서 이 불사약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신선이 되어 다시 하늘로 올라 영원히 살 수 있을깹니다. 아니 그게 정말입니까? 정말 고맙소. 헌데 나에게 어찌 이것을 모든 것은 옥황상재님의 뜻입니다. 그렇군요. 옥황상재님이 예는 서항모가 준 불사약을 손에 들었습니다. 그것은 예와 항아가 딱 둘이서만 먹을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아 세상에서 사라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영원히 항아와 함께할 수 있겠어. 땅에 내려와 사람이 된 예는 다른 것은 다 괜찮았지만 언젠가는 죽어 사랑하는 항아와 헤어지게 된다는 것이 너무 슬펐 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서항모에게 받은 불사약으로 신선이 되어 하늘에 다시 올라가 영원히 항아와 함께 살 수 있게 되었음에 예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예는 바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예가 돌아갔을 때 항아는 집에 없었습니다. 예는 너무나 들뜬 마음에 불사약을 탁자 위에 놓고 서항모의 말대로 자신들이 그 약을 먹을 좋은 날을 받기 위해 기도를 하러 떠나갔습니다. 한편 밖에서 돌아온 항아는 탁자 위에 있던 불사약을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어머나 어머나 세상에 세상에 이것은 그 말로만 듣던 불사약이로구나 그래 이 약을 마시면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거야 항아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그러나 길이를 받으러 간 남편은 한참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항아의 마음속에 욕심이 생겼습니다. 예전에 이 불사약 두 명분을 먹으면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신선이 되어 다시 하늘나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하늘나라 그리운 나의 고향 그래 내가 먼저 하늘나라 가서 남편을 다시 하늘로 불러오는 거야 그래 그러면 되는 거야 순간 욕심에 눈이 멀어버린 항아는 결국 예를 기다리지 않고 두 사람 몫의 불사약을 모두 마셔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항아의 몸이 공중으로 풍 뜨더니 하늘로 올라가 달과 별 사이를 막 날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립고 그립던 하늘나라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옥황상재는 그런 항아의 행동에 몹시 화가 났습니다. 어찌 어찌 그것을 혼자 다 먹은 것이냐 너는 하늘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그리고 그 욕심을 부린 데에 대한 벌을 받게 될 것이야. 옥황상재는 옥황상재는 그리 말하며 항아를 하늘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아 어쩌지 어찌 해야 하지 그때 항아의 눈에 둥근 달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잠시 달에 가있기로 했습니다. 그 달에는 도끼로 찍어도 상처가 다시 아무는 개수나무 한 그루와 빨간 선약을 찍고 있는 토끼 한 마리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달에 있으며 다시 땅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항아는 자신의 행동을 무척 후회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항아의 등표가 오그라들더니 온몸이 점점 흉한 두꺼비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아 이것이 옥황상재님이 나에게 내리시는 벌인가 내 욕심 때문에 아 결국 욕심을 부린 죄를 받아 항아는 두꺼비로 변해 달에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딱하게 되는 것은 예의 신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불사약을 잃고 아내마저 잃은 예는 그저 제자들에게 활소기를 가르치는 일에 열중하였습니다. 제자들 중에서도 복몽이란 아이가 특히 제주가 뛰어나 예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의 불행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자 복몽은 비록 제주는 뛰어났지만 욕심이 큰 사람 큰 사람 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스승인 예를 존경했지만 이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심각한 마음을 품었지만 실력이 부족했기에 그 마음을 실천해 옮기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복몽은 어느 날 예가 방심하고 있는 사이에 틈을 노려 복숭아 나무 몽둥이로 예를 때려 죽이고야 말았습니다. 천하의 영웅 예는 이처럼 어처구니 없이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고야 만 것입니다. 그런데 예가 땅으로 내려와 요괴나 귀신들을 물리치고 다녀서인지 그를 두려워한 요괴나 귀신들 중에는 오히려 예의 부하로 들어간 요괴나 귀신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귀신들의 우두머리격인 예가 복숭아 나무로 만든 몽둥이에 맞아 죽어서인지 귀신들은 그때부터 복숭아를 무서워하게 되었고 그래서 제사상에 복숭아를 올리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동양 무속에서 복숭아 나무는 귀신을 쫓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지난날 예가 자신들을 위해 행했던 위대한 업적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를 위해 제사를 바치고 그를 종포신으로 모셨습니다. 종포신은 귀신의 우두머리로 나쁜 귀신들을 쫓는데 휴엄이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열려의 혼 아주 오래전 옛날 강원도의 관동 팔경 중에 하나인 유명한 총석정이 있는 통천군에는 이시택이라고 하는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직업이 명색이 농부지만 자기 집에 토지가 없고 남의 토지로 약간의 소장농을 하는 까닥에 피 땀을 흘리고 손톱이 빠지도록 힘써 농사를 지어왔음에도 추수대가 되어 지주에 소장료를 주고 비싼 구실을 치르고 나면 겨울 먹을 양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쉴 때가 되면 부업으로 소금 장사를 하여 산촌으로 돌아다니며 소금과 국식을 바꾸어다가 근근히 생활을 하는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시택은 농사를 쉬는 날이라 그날도 역시 소금 한 섬을 등에 지고 그의 인근 마을인 회양군 장양면에 어느 깊은 산골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으로 가는 길에는 강원도에서도 크고 험악하기로 유명한 장대령 이란 고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시택은 그곳이 초행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개를 넘으면서도 길을 제대로 잘 알지 못하고 여기저기 헤매면서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그냥 느낌이 오는 그대로 갔는데 어찌어찌해서 그 장대령 밑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워낙 헤매다 보니까 이미 해가 저물어버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무인지경의 산골길이 무시무시하여 등골에서 땀이 저절로 흐르는 터에 해가 지고 주변까지 캄캄해지니까 그가 가는 길은 마치 저승길을 가는 것보다도 더 어둡고 무시무시하였습니다. 아휴 무서워라 뭐가 꼭 나올 것 같잖아 이대로 가는 게 맞는 건가 아니지 가긴 가야지 휴 그는 한 발자국을 떼어놓는 것이 다른 곳에서 몇 발자국을 떼어놓는 것보다 더 힘이 들고 싫어졌습니다. 그러나 생각했습니다. 아 근데 안 갈 수는 없잖아 이 장대령 고개를 넘지 않고는 또한 다른 데로 갈 방도가 없으니 지금 아무리 무섭고 싫어도 이 길을 가지 않을 수 없는 일이로구나 하는 수 없다 이시택은 죽을 용기를 다 내어가지고 꾸역꾸역 열심히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산 모퉁이에 있는 한 성황당을 발견했습니다. 아 이곳에서 잠시 쉬었다가 가야겠구나 그는 그는 그 성황당 앞에서 잠깐 쉬고 있었습니다. 주변이 어둡고 또 땀도 많이 흘린 터라 정신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황당 바로 앞에 있는 길 가운데 웬 자루 하나가 떨어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걸 보고 이시택은 생각했습니다. 저건 뭐지? 누가 왔다 갔나? 아 이렇게 깊은 산골에 누가? 자루는 왜 저렇게 두고 간 거야? 그는 그렇게 생각을 하며 천천히 그 자루에 다가갔습니다. 누가 두고 간 듯 한데 마을에 가서 어디 관하이라도 맡겨놔야겠구나. 그는 그리 중얼거리며 그 자루를 집어서 소금섬 위에다 얹어가지고 또 한참 동안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럭저럭 걷는 사이에 어느덧 거의 장대령 및 막바지까지 다다랐습니다. 그곳까지 수십리 길이나 와도 그는 사람이라고는 한 사람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개와 닭 등의 동물 소리까지도 전혀 들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적막한 산 중에서 이시택은 뜻밖에도 조그마한 오막사리 집 한 채가 길 모퉁이에 있고 그 집 울타리 틈으로 새어나오는 등불 빛이 마치 가을철의 반딧불 모양으로 반짝반짝 하게 보였습니다. 아니 이런 곳에 웬 집이 있는 것인가 오 이시택은 죽었던 목숨이 다시 살아난 듯이 그 집이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이 오아시스를 만난 것보다도 또 풍랑에 표류하던 선박이 육지를 만난 것보다도 몇백배 더 기뻐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염치며 체면이며 도무지 돌보지 않고 자기 집에 찾아들어가듯이 소금짐을 집 문앞에다 내려놓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부시오 집주인님 여부시오 계시오 집주인님 그는 그렇게 두세 번 불러보았습니다. 하지만 집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시택이 한참 집주인을 찾으니까 그제서야 약 서른 살쯤 되어 보이는 어여쁜 여자 한 명이 문을 열고 나오며 고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이 밤중에 무슨 일로 찾으십니까? 아, 아, 예. 다른 일이 아니라 길을 가다가 깊은 산 중에서 날은 저물고 잘 곳이 없어서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미안하지만 미안하지만 하룻밤을 자고 가도 되겠습니까? 혹시 괜찮으시면 말이죠. 그러자 그 주인 여자는 조금도 서슴지 않고 예, 그러세요. 예, 그러세요. 그것이야 무엇 어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이 밤중에 더 가시려면 대단히 위험합니다. 하고 순순히 허락하며 친절히 맞아들여 방까지 치워주었습니다. 아유, 정말 고맙습니다. 이시택은 그리 말하며 소금찜을 방문 앞에 갖다 놓고 방 안에 들어가서 피곤한 다리를 펴고 누워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집주인 여인은 저녁밥을 차리느라고 드나들다가 이시택이 내려놓은 소금찜 위에 얹힌 자루를 집어들고는 별안간에 두 눈이 동그레지며 뛰어들어와서 이시택을 보고 여보세요 이 자루가 손님 것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시택은 속으로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아니올시다 아까 저 고개를 넘어오다가 귤에서 누가 떨어뜨린 것을 주워가지고 왔습니다. 하고 사실대로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부인은 그 말을 듣고 두 눈에서 눈물이 핑핑 돌며 하는 말이 이것 참 이거 참 큰일 났습니다. 이 일을 어찌 한단 말씀이오 우리 집주인이 분명히 호랑이에게 물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녀는 숨을 쉴 새 없이 다시 말을 이어 여보세요 우리 집주인이 아까 점심때 저 산너머 동네에 잔치 구경을 갔는데 그 집에 부조를 하겠다고 이 자루에다 쌀 한 마를 가지고 가더니 돌아오는 길에 령 밑에서 아마 호랑이에게 해를 입은 모양입니다. 이 일을 어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목을 놓아 울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이시택은 무섭기도 하고 또 우는 여인이 불쌍하기도 하여 어찌할 줄을 모르고 그저 말없이 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한참 울다 눈물을 그치고 하는 말이 이왕 이리 이지영이 된 바에야 울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밤중이라도 이제 가서 우리 남편의 시체나마 찾아와야 되겠습니다 하고 다시 힘있는 말로 손님 하고 부르더니 여보세요 손님께서 오늘 밤에 이런 불행한 집에 와서 주무시게 된 것도 역시 불행이오니 이미 주객이 된 이상에는 미안하나마 나의 말씀을 좀 들어주셔야겠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이시택은 가뜩이나 무서운 판에 또 무엇을 시키려고 하나 하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서 어찌할 줄 모르고 그저 몸만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마당으로 나아가서 쌀이나무회에 불을 켜가지고 오더니 손님 여보세요 손님 어서 나오십시오 저와 함께 가십시다 하였습니다 이시택은 그제야 겨우 말을 내어 아이 이보시오 가기는 어디를 갑니까 이 깜깜한 밤중에 어디를 가요 나는 무서워서 못 가겠습니다 하고 그냥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는 별안간에 얼굴빛이 파래지며 눈으로 이시택을 한참 노려보더니 다시 도끼인은 어조로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그러면 할 수 없어요 우리집 주인의 송장도 찾지 못할 바에야 당신도 죽이고 나도 따라 죽을 수밖에 없지요 그녀는 그러고는 부엌으로 뛰어 내려가서 나리시퍼런 시카를 가지고 와서 이시택 앞으로 달려들었습니다 그는 깜짝 놀라서 무섭단 생각도 다 어디로 가고 다만 그 여자 앞에 넙죽 엎드려서 그저 사과하기를 아유 아유 잘못하였습니다 하룻밤을 자도 말리성을 쌓는다고 댁에 와서 잠시라도 신세를 끼치고서 주인 댁의 불행한 일을 보고도 동정 못하는 것은 참말로 제 잘못입니다 제발 저를 용서하시고 아무것이라도 시키시면 네 시키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허니 그 칼 내려놓으십시오 그러자 여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시택은 그 여자의 명령대로 횃불을 잡고 자신이 넘어온 고개 밑에 자루가 놓여있던 곳까지 더듬어 갔습니다 그런데 여인과 함께 그곳에 가서 보니 과연 그 근방에는 비린내가 코를 찌르고 새빨간 피가 보기에도 소름이 끼치게 군데군데 떨어지고 호랑이의 발자국이 이곳저곳 남아있었습니다 아이 이런 게 있었나 아까는 내가 하도 정신이 없어가지고 미처 보지 못했었구나 이럴 수가 이시택이 핏자국들을 보며 놀라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그 광경을 본 부인은 그만 미쳐서 날뛰는 사람 모양으로 그 피 흘린 자국을 따라 머루달의 덩굴에 엉킨 컴컴하고 깊은 살림 속으로 한 이마장쯤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과연 바위 아래에 두 귀가 쭉 찢어지고 무늬가 어릉어릉하며 몸집이 산더미 같은 큰 호랑이가 송장을 옆에 놓고 으르릉 거리며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 부인은 송장을 보자마자 나는 듯이 그야말로 번개불같이 호랑이 옆으로 뛰어가서 송장을 어깨에 둘러매고 길가까지 내달려오니 호랑이는 밥을 잃고 어흥 소리를 치며 부인의 치맛자락을 물듯이 뒤를 따라왔습니다 그 부인은 기다리고 있던 이시택을 향하여 크게 소리지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당신이 횃불을 가지고 뒤에서 오겠습니까 아니면 송장을 가지고 앞에서 가시겠습니까 무서워서 정신이 다 빠진 이시택은 얼른 생각해도 두 가지가 다 못할 일이지만 피가 줄줄 흐르는 송장을 등에 지고 가기보다는 횃불을 잡고 가는 것이 나을 듯하여 뒤에서 횃불을 잡고 가겠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횃불을 잡고 여인의 뒤를 따랐는데 슬쩍 뒤를 돌아보니 두 눈이 불덩이 같은 호랑이가 금방 사람을 잡아먹을 듯이 뒤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저게 뭐야 그는 그만 혼이 빠져서 황급히 여보시오 부인 나는 나는 그 송장을 지고 앞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다시 송장과 횃불을 바꾸어 가지고 집에까지 왔습니다 집에까지 와서 부인은 이시택을 방 안에 가두어 두고 문을 거적대기로 잔뜩 가리워 놓고 자기는 남편의 송장을 안고 움 속에 들여다 놓고 다음에 운문에다 토막나무를 쌓아 동그란 문을 내고 도끼를 가지고 문 안에 서서 호랑이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조금 있더니 과연 호랑이 놈이 송장 냄새를 맡고 움 앞까지 쫓아와서 머리를 움 속으로 벗썩 들이밀었습니다 움 안에서 지키고 있던 부인은 그때 들고 있던 도끼로 죽을 힘을 다하여 호랑이의 머리를 냅다 쳤습니다 놀라운 열녀의 일편 단심 그것이 비록 힘이 약한 여자의 도끼질 이었으나 그 놀라운 의지와 힘은 한 번에 그 호랑이의 머리를 기어이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그 호랑이는 병력 같은 소리를 한 번 크게 지르고 그만 거꾸러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일이 있고 시간이 흘러 이시택은 그 집에서 날밤을 세웠습니다 날이 밝은 후 그는 소금짐까지 내버리고 그 집을 떠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자 부인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지난밤의 일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하고 괴속에서 인삼 한 뿌리와 벼 한 피를 주며 집안에 있는 것이 이것뿐이니 이것이나마 받아 가십시오 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시택은 한참 사양하다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그 집을 떠났습니다 와 이게 도대체 뭔 일이야 내가 어젯밤 꿈이라도 꾼 것인가 정말 죽었다 살아난 것 같구나 이시택은 정말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도 하고 또 정신이 얼떨떨 하였습니다 그가 여인의 집에서 얼마만큼 걸어오다 뭔가 이상하여 뒤를 돌아보았는데 그 여자는 자기 남편의 송장을 안고 지붕 위에 올라서서 자기의 손으로 집에다 불을 지르고 그 불 속에 뛰어들고 있었습니다 아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이시택은 그 광경을 그 광경을 보고 뭐라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불타는 집을 바라보다가 어안이 벙벙한 채로 짐을 지고 뛰어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그는 며칠을 말을 잊지 못하고 그냥 멍하니 있었습니다 어찌 그와 같은 여인이 또 있을 수 있겠습니까 더 옛날 같으면 열려 정문이나 열려 비각 같은 것이라도 나라에서 해서 세웠을 것은 물론이고 시와 전기와 같은 것이라도 당연히 남아있을 일이지만 이 일은 어느 한 농촌에 숨어있던 여자의 일이기 때문에 아직껏 이 세상에서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다만 그 지방의 나무꾼들 입에서 일종의 전설과 같이 그 여자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출처 내력도 잘 알 수 없고 그저 열려 최씨라고만 전하여 오고 있다고 합니다 뼛속까지 사무친 원한 기원전 655년 중국 춘추 전국시대 5배의 한 사람인 진나라의 국군 목공이 즉위한 지 5년이 되던 해 헌공이 결혼 예물로 무나라의 신하인 백리해를 종으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나 백리해는 감시가 허술한 틈을 타서 진나라로 가던 중에 초나라로 도망을 쳐서 그곳에서 소를 기르며 살았습니다 백리해는 소를 모는 능력이 너무나 뛰어나서 지역의 관리가 초나라의 성황에게 백리해를 말을 돌보는 직책에 추천하였습니다 진나라의 목공은 결혼 예물로 받은 수행원들의 목록에 백리해의 이름이 있으나 그가 무리에 끼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는 백리해의 행방에 대해 수소문 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가 아주 현자이며 초나라에서 말을 돌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초나라의 성황에게 후한 선물을 보내고 백리해를 데리고 오라 시켰습니다 왕의 의견을 들은 진나라의 신하 공손진은 왕과는 다른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배하 초나라에 그렇게 많은 보물을 보내시며 백리해를 달라 하시면 아마도 초나라 왕도 백리해를 탐내 할 것입니다 그러니 그저 도망친 종을 쫓는 중이라 하시고 우리가 인심을 쓰는 것처럼 염소 가죽 다섯 장과 그 자를 교환하자 하십시오 이 말을 들은 목공은 일리가 있다 생각하여 공손지의 말대로 초나라의 사신을 보내어 자신의 뜻을 전하게 하였습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초나라의 왕은 염소 가죽 다섯 장을 받고 의심의 여지가 없이 백리해를 붙잡아 진나라의 사신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백리해를 마주한 목공은 백리해의 지혜와 탁월한 식견을 확인하고 그를 대부로 삼았습니다 백리해는 자신이 가난할 때 자신을 거두어주었던 건숙 또한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므로 그를 불러 관직에 앉힐 것을 제안하였고 목공은 백리해의 말을 들어 건숙을 불러다 진나라의 벼슬자리를 내어주고 자신의 옆에서 조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목공이 나이가 많이 들었음에도 그의 정복 욕구는 사그라들 줄 몰랐습니다 배하 정나라를 치려면 다른 진나라와 주나라를 지나야 합니다 그 일은 명백히 쉬운 일이 아니니 다른 때 기회를 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자신이 신뢰하는 두 신하 백리해와 건숙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백리해의 아들 맹명시 건숙의 아들 서걸술 그리고 백일병이라는 세 사람을 장수로 삼아 정나라를 치라고 명했습니다 세 장군이 군사를 이끌고 진나라를 지나 주나라의 도성 북문에 이르던 중이었습니다 때마침 정나라의 소장수 현고가 열두 마리의 소를 끌고 주나라로 팔러 가는 길에 진나라의 군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진나라의 군사들에게 자신이 포로로 잡힐까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니 진나라의 군사들이잖아 저들이 나를 발견하고 정나라 사람인 것을 알면 분명 나를 살려두지 않거나 포로로 잡아갈 텐데 이를 어쩐담 두려움에 떨던 현고는 머리를 굴려 얼른 자신의 소들을 데리고 진나라 장군 앞으로 다가가 말했습니다 진나라의 장군 님이시지요 귀나라에서 우리 정나라를 정벌하러 오는 중이라는 소식을 우리 임금님께서도 들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정나라 주상께서 진나라 장병들을 위로하시고자 소생에게 소 열두 마리를 전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주저 말고 이 소를 거두시어 병사들에게 먹이십시오 이 말을 듣자 새 장군은 이미 정나라가 방어태세를 다 갖추었을 것이라 생각하였고 공격해도 소용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새 장군은 공격 목표를 바꾸어 다른 진나라의 송령인 활로 쳐들어갔습니다 당시 다른 진나라는 황제였던 문공이 세상을 떠나 국상중에 있었습니다 문공의 태자는 목공의 진나라가 활을 점령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상복을 검게 물들이고 즉시 병사들을 파견하여 목공의 진나라 군사들을 섬멸했습니다 그리고 군사들이 이끌던 새 장군을 포로로 삼았습니다 포로가 된 새 장군은 태자 앞으로 끌려 나갔고 다른 진나라 왕위에 오른 태자는 양공 왕이 되어 자신의 나라를 치려한 새 장군들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이때 태자의 어머니는 그런 양공 왕을 말렸습니다 저 새 사람을 죽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다만 새 장군이 패했으므로 이미 진나라 목공은 새 장군을 원망하는 마음이 뼈에 사무칠 것입니다 그러니 저들을 살려 돌려보내고 목공의 손으로 알아서 죽이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양공 왕의 어미는 진나라 목공의 딸로 진나라 사람들이 자신의 눈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해 기질을 발휘하여 그들을 살려보낼 수 있도록 아들인 양공 왕을 설득하였습니다 양공 왕은 모우의 말을 옳게 여겨 새 장군을 모두 풀어주었습니다 새 장군이 진나라에 귀환하자 목공은 이들의 멀리까지 마중 나와 울면서 맞이하였습니다 내가 건숙과 백리의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그대들이 나 때문에 힘든 일을 겪었구려 그리고는 목공은 새 장수에게 전쟁에 다녀온 공을 후하게 쳐주어 높은 관직과 복로까지 내렸습니다 이 이야기 이 이야기에서 목공의 딸이자 다른 진나라 양공왕의 어머니가 장군들을 살리려 한 말 중에 원한이 뼛속에 사무쳐 잊을 수 없다는 말인 고사성어 원입 골수가 유래하였습니다 고사성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